뉴욕증시는 1일 혼조세를 보였지만 순항하는 모습입니다. 실업률 상승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유가는 산유고의 감산정책으로 급등했고 공포심리는 줄었습니다. 다우전스는 1일 34837.7일로 지난주 1.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4,031.82일로 지난주 3.2% 올랐습니다. 뉴욕증시는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EU는 1일 85.55달러로 지난주 5.72달러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말 수준보다는 5.29달러 높습니다. 미국 국채 인연물은 1일 4.87%로 마감돼 4%대로 내렸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1일 13.09로 떨어지며 52주 최저가인 12.73에 근접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56으로 지난주 중립구간에서 탐욕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